네 도착했습니다 잠깐 걸었는데도 엄청 힘들어요 활동량이 줄어가지고 몸이 막 무거워진 느낌인데 자 운동을 했으니 이제 먹어볼까요? 이걸 먹어도 되냐? 내가 사랑하는 비주얼이야 와우 미쳤어 무슨 말이 필요해? 그냥 먹으면 안 되나? 사실 내일이 뷰티타임 첫 촬영인데 촬영 전에 이렇게 먹어도 되냐고요? 저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바로 다이어트 워터인데 이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걸 억제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떡볶이를 끊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다이어트 하신다고 탄수화물을 끊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이걸 마시면 탄수화물을 억지로 끊어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성격도 유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먹냐면 물 500ml를 다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딱이다 그리고 이 한 포를 딱 넣어주시면 돼요 다 넣으신 다음에 샛노란색이 나올 때까지 흔들어주시면 돼요 그냥 노란색이 될 때까지 이렇게 흔드는 거지 너무 웃기 전에 이렇게 노래 질 때까지 흔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완전 자몽이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약간 노란색에 어울리는 상큼 새콤달콤한 맛? 약간 자몽 향도 나서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맛없는 것만 먹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보조식품을 고를 때 맛을 따져보면서 고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 억제만 되는 거라면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겠죠? 이게 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피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피부가 푸석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는 9가지 종류의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먹는 게 줄어들면서 기력이 점점 딸리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걸 먹으면 또 활력이 짱짱 넘쳐서 저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이어트 보조식품 같은 경우에 식전에 먹어라 아니면 식후에 먹어라 라는 등 이런 먹는 시간을 정해 놓은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아 망했어 나 그냥 오늘 모르겠다 하고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무튼 이거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하실 때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이거 한 통을 다 먹고 먹으면 포만감이 생기면서 밥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마실게요 전 이게 질리면 탄산수에 타먹기도 하거든요 얼음을 좀 띄우면 자몽 음료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 탄산 음료 중독으로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탄산 음료 대신에 이제는 이 다이어트 워터를 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아니 지연 선배님 데뷔 때부터 계속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셨잖아요 근데 그 몸매 유지 비법이 이거란 말씀이시죠? 보통 다이어트 제품들은 맛이 없던데 이거는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 진짜 지갑 열릴 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상큼한 자몽 맛이였서 그냥 시중에 파는 자몽 주스 같은 맛이라 오오 맛도 좋고 근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먹는 거 줄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막 기력이 딸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에너지를 채워준다고 하니까 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 딱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다이어트에 카페인이나 색소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빼고 체지방분에 도움을 주는 가르시니아 주출물과 에너지 원인 아르기닌 그리고 비타민까지 알차게 들어있어요 와 진짜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이 제품 때문에 진짜 지연 선배님이 이렇게 날씬하시고 기력이 넘치시는 걸까요? 거기에 크기도 작아가지고 아주 쏙쏙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편하니까 저한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죠 안에 이게 색도 너무 예뻐가지고 텀블러에 넣어서 다니면 아무도 다이어트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중요한 날 앞두고 바짝 관리하기에 딱인 다이어트 이템 아이템이었습니다 가져와 water 다이어트 이게 아르 bed